아... 할로윈이니까 도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할로윈의... 그... 알맞게 어때? 할로윈 느낌 나? 아니 카레 아니라고! 아니야! 아니 딱 봐도 그 할로윈 호박 느낌 무신 나는구만 어 뭐지? 와아아아 귀여워 뭐야 이게 저장고? 오오 귀여워 뭐지 이건? 어 잠깐 뭐 나왔어 누구세요? 랜턴 빛을 유지하세요 알로에 불꽃을 짚기 어... 점점 원이 넓어지네? 줄어들었다가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넓어졌다가 원 안에서만 잡아야 되나본데 아 원 안에서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?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캠핑하면 되잖아 오늘 빡지 이 페메라 먹고 딱 끈다 우와 우와 나 들고 있는 거 보임? 아깐 안 들고 있더만 나 팔 보여? 아 나 캠프진 줄 알고 여러분들한테 팔 물 팔 팔 휘적휘적 거리고 있었어요 나도 노캠이 적응이 안 돼 세상에나 하하하하하하 어 재밌어 아 역시 레버넌트는 이 맛을 쓰지 이거 며칠까지죠? 아 다음달 1일까지 생각보다는 짧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잡아주면 돼 일단 내가 랜턴을 들고 싶은데 허허허 어어 어어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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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대로이너너너너너coin 좀나 빨리 부서지네? 몇 분이야? 9분? 배ine 마지막이라고 팀을 짜내라고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번 있었지만 이겨냈다이말이야 10점 7점! 5점! 아니! 900점! 딱 15분 정도 걸리네 어우 근데 애들 레벨 올라가는게 어마무시하네 딱히 이펙트는 없네 죽날은 이것도 이펙트는 없구만 구려 박쥐 이페메라 오! 에너지 살짝 따라가네 살짝 베이스는 그냥 검은색인가 봐 아쉽다 나는 핑크색 박쥐가 나오는걸 조금 기대했는데 날개짓 잔상만 에너지색을 따라가네 이건 좀 아쉬운데 자세히 좀 볼까 아 사라지네 깨알같이 눈도 달려있잖아 아 더 많이 안나오나? 야 털어내 몸 좀 털어봐 내 몸 안에 박쥐가 있다고! 내 몸 안에 박쥐가 있다고! 뭔가 이동했을 때나 정지했을 때 기믹은 없네 그 스포처럼 뭔가 기믹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봐 홀로인 다 즐겼다 됐어 다시 돌아가 역시 이페메라는 로터스제 로터스제